안녕하세요 여러분.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서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네,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양 3, 3편입니다. 엔제와 모의고사의 차이.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줬던 내용이죠. 뭐 둘 다 엔제든 모의고사든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죠. 열심히 하겠는데 엔제와 모의고사가 도대체 뭔 차이고 그 차이에서 이상하게 선생님 제가요 아니 엔제는 잘 푸는데 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? 이런 질문들이 참 많더라고요. 엔젤도 나름 똑같이 시간제곱 푸는데 왜 그럴까요? 엔제는 잘 푸는데 모의고사만 점수가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겠어요? 당연히. 네, 당연히 그 차이가 낯섬에 있겠죠. 그리고 아마 이게 엔제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.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선생님이 만든 선생님 엔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다른 엔제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만드는지 선생님이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엔제는 통상적으로는 그래요. 엔제가 모의고사에 넣기는 좀 애매하다. 모의고사에 넣기는 애매한데 애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싶다. 뭐 이런 게 주로 엔제에 넣는 책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. 그래서 그런 엔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선생님 사정코드라는 엔제, 사코라는 엔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선생님 엔제의 사정코드는요. 당연히 뭐야?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야 다. 그러니까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. 본질은 엔제든 모의고사든 다 이미 검증된 문제이고 제한된 시간에 풀도록 설계가 이루어진 문제야. 그리고 당연히 뭐야? 아휴 그래 쓸데없이 이상하게 풀리거나 발상적으로 풀리거나 복잡하게 풀리거나 이런 거 아니죠. 당연히. 다 그런데 다만 엔제를 풀 때는 그래도 점수가 잘 왜 나오냐면 그 차이가 당연히 뭐예요? 당연히 낯섬의 차이입니다. 그 낯섬의 차이. 아무래도 여러분 엔제는 그래도 이미 익숙하게 알려졌던 주제를 다루는 것들이 좀 많거든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야? 아휴 사당계 3년이면 풍어를 눕는 데잖아.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풀어낼 수 있어. 그래서 여러분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.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익숙하다. 엔제에 대한 문제들은 그래도 좀 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어디서 배운 거로 풀리는 문제들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거죠.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. 그래서 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제와 모의고사를 결국 구별하는 이유는요. 딱 그거야. 선생님 저는요. 완전체로서의 시간운용법이 약합니다. 그래서 난 이걸 운영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. 그런 친구들은 당이 모의고사를 좀 더 치중하셔야 돼요. 근데 선생님 저는요. 시간운용 괜찮아요. 괜찮은데 좀 더 양질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어. 그럼 이제 엔제 쪽에 좀 더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라는 거야. 예를 들어 구평을 예로 들어볼까요? 선생님이 구평 시험지를 현장에서 받아보고 스캔을 다 뜨고 다 확인을 해봤는데 아니 똑같은 100점 시험지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. 똑같은 100점인데 보이는 거야. 어? 얘는 구평은 100점인데 수능 때는 안 되겠는데? 큰일 나겠는데? 어? 얘는 구평이 100점인데 수능 때도 잘 나오겠는데? 라는 게 구별된다는 얘기야. 시험지만 봐도. 어? 그러니까 뭔 차이야. 뭔 차이냐면 똑같이 문제를 풀어도요. 누구는, 누구는 의도에 맞게끔 관찰을 잘해서 문제의 표현 방식을 보고 뭔가의 표현을 궁금해. 문제 속에 쓰인 표현을 의심을 한다고요. 궁금해. 궁금해하다 보면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거든? 그 행동 요약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문제를 아무리 낯설어도요. 깔끔하게 풀게 돼 있단 말이야. 근데 안 그런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야. 자꾸 연역적인 거, 미리 내가 연습해서 외웠던 거, 이런 거로 문제를 풀려고 드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. 음. 그래서 그 시험자의 차가 극심해. 근데 다행히도 구평은요. 뭘 어떻게 해도, 뭘 어떻게 해도 시간이 여유로운 시험이었어. 왜? 문제의 객관적인 난도가 약했기 때문에. 그래서 100점이 나올 수 있어도, 똑같은 100점이어도. 근데 수능은 우리 이제 그렇게 단정질 수 없잖아요. 수능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생각보다 올해 구평의 결과물을 보고 평가하니 뭐해? 생각보다 아, 야, 구평이 너무 높다, 야, 점수가. 조금 올려야겠다, 난도를. 그 조금 올렸는데 학생들에게는 조금이, 아주 그냥, 많이 느껴질 수 있다니까.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, 수능 날 시험을 보르고 나오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려면요. 그래서 당연히 방심하면 안 되죠. 방심하면 안 돼.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고요. 결국은 이 낯섬이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은, 그치? 아니 뭐, 쉬는 시간은 또 다 풀린데. 낯선대 왜 쉬는 시간은 풀리는 거야? 왜? 이미 쉬는 시간은 낯설지가 않기 때문이에요. 어, 이미 내가, 이미 문제를 충분히 고심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보는 거니까. 그 낯섬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. 그 차이고요. 그래서 결국 결론은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야. 누가 더 빨리 낯섬 포장을 해석하고, 그거를 정확하게 뭐야? 계산할 수 있는가. 계산 능력도 행동력이라고 그랬죠? 포장을 벗겨내는 거, 추론, 낯선 거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, 문제를 읽어내는 이해 능력, 다 중요하고요. 막판에 가면 결국 계산 능력도 행동력인 거야.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. 요게 이제, 또 최근 트렌더로 보시면 되겠죠. 네, 그래서 그거를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. 어, 구평 시험지를 봤을 때, 어, 100점 시험지도 있었지만, 어, 얘가 실력이 충분한데도 점수가 안 나온 시험지도 있어요. 어, 왜 그렇겠어? 그래서 결국은, 결국은 어떤 원인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야. 선생님, 저도 제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. 근데 저야, 선생님 점수가 생각보다 낮습니다. 왜 그런 거야? 그런 친구의 특징들은요. 21번에서 말린 거야. 14번에서 말린 거야.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. 그 한 문제 때문에, 결국 뭐야? 그 한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해서 뒷문제를 여유롭게 문제를 못 풀어. 그러니까 집착한 상태에서, 이미 시간을 많이 쓴 상태에서 뒤에 오잖아요. 그러면 급하거든. 급한데, 포장 해석하고 이런 게 되겠어요? 문제 읽으면서 뭐 궁금해하고, 아, 이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? 여기에 왜 이런 숫자가 있을까? 그런 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따져야 되잖아. 근데 그럴 시간적인 의견은 어디 있어? 안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 의견이 안 나와.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모의고사 운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야. 그래서. 자기가 국평이 객관적으로 쉬었음에도 불구하고, 내가 점수가 안 나왔다면, 결국은 완전체 시험을 치르는 연습을 많이 안 해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한된 100분이라는 시간 내에, 연습할 땐 보통 95분 제고요. 30개의 문제를 훈련하는 거. 이런 친구, 그런 친구들은 엔제보다 모의고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. 그 차이야. 어, 선생님 제가 이번 국평에서 시간 운영을 잘 못 해가지고. 그렇다면 물론 엔제 중에도, 엔제 중에도 당연히 시간 운영을 하라고 하지. 선생님 거 뭐 하프, 뭐 킬러뱅 다 있어. 근데 그래도 완전체는 아니잖아. 어, 완전체를 풀었을 때 어떤 시간 운영법이 중요하다니까. 어, 그래서 어, 그런 친구들은 좀 모의고사에 대한 빈도를 좀 놀리는 게 맞아요. 어,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야. 그래서, 아, 내가 모의고사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가? 아니면 사실을 둘 다 하면 좋죠. 둘 다 많이 하면 좋죠. 가장 좋은 거. 어, 근데 시간적 여유 때문에 둘 중에 뭘 더 우선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, 어, 아까처럼 국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, 자기가 어떤 한 문제 때문에, 어,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, 뒷문제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여유롭지 못해서 점수가 낮았다. 이런 친구들은 좀 더 낯섬이 강한 훈련을 많이 해보니까, 모의고사를 좀 더 많이 풀어보는 게 좋고요. 어, 그러지 않았다면 사실은, 어, 엔제도 충분히 모의고사에서 입증이 된 문제고, 좀 더 양을 늘리기엔 좋으니까, 어, 그래서 엔제도 충분히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죠. 어, 그리고 엔제도 당연히 그런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 것도 역할이 있거든요. 완전히 내 걸로 숙지하, 숙달시키기 위해서 자꾸 반복하는 훈련에 효과가 있는 거니까,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삼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그래서 엔제도 모의고사든, 여러분들 이제 객관적으로는, 어쨌거나 선생님 걸 기준으로 보면, 다 모의고사의 문제니까, 어, 그걸 가지고 뭐, 특히 구별해서, 뭐는 좀 안 좋고, 뭐는 좋고, 이런 걸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. 다만, 내가 뭐에 더 집중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선택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. 아시겠죠? 네, 그렇게 오늘 퀘스트는 또 알려를 짓고요. 어, 구평이 이제 끝났어. 이런 구평이 끝났는데, 음, 한 번만, 딱 한 마디, 말 길게 안 하고, 여러분들이 구평 시험지 보고, 아, 올해의 경우는 요렇게 나오는구나, 요렇게 할만하게 나오는구나, 라고 방심만 하지 않기. 그렇게 방심한 친구들이 불보도 뻔하거든요. 수능 때 나오면서 눈에서 뭐가 나오거나, 배신감에 그냥 화가, 화가 치밀거나, 막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. 불보도 뻔해. 그러니까, 어, 그런 선택을 하지 마시라고요. 그렇죠? 남은 기간,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. 약간, 어, 구평의 난도를 기준으로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. 구평보다는 당연히 어렵게 공부하셔야 돼요. 아시죠? 네, 고것만 여러분들이, 어, 명심하시고, 어, 남은 기간, 대신 구평에서 뭔가, 아, 뭔가 변했어. 아,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지까 새로운 거 뭐 해. 이런 건 없었어. 이런 건 없었으니까, 하던 대로, 해오던 대로, 어,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된다. 그래서, 선생님도 거기에 맞춰서, 어, 파이날 또, 어, 교제 나오고, 파이날 또 모의 나오니까,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공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어, 주어진 여러분 각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, 최선을 다하는 것, 어, 최선을 다하는 것. 어,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나, 아, 선생님 저 열심히 했어요. 어, 제가 열심히 했어요. 어, 가 아니라, 내 주위 사람들이 쟤는 진짜 열심히 해. 라고 인정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.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. 어,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, 남이 봤을 때도 내가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. 아시겠죠? 아시겠죠? 고고, 약속 지키기. 네, 오늘은 여기까지. 어, 다음번 캐스트에서 또 만날게요. 바이바이.